뉴스는 팩트 그대로 이슈는 쉽게 풀어드리는 레알 이슈 글로벌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킹 목사의 기념 조형물이 선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현장 영상 준비되어 있고요. 또 오늘의 보너스 뉴스는 미국에 세워진 삼성고속도로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안창호 고속도로 얘기까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너스 뉴스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 미주리즈 의회에서 여성 의원들에게 민소매 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라는 뉴스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1번 뭔 소리냐 입을 수 있어야 한다. 또 2번 민소매를 안 입는 게 당연하다.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2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이디 잉황님, 스텔라용님, 모나르더성님, 민리사님, 제인유님, 스테파니케인님, 윤정님, 정헌님, 제니황님, 희숙노님, 김혜영님, 희숙신님, 헬레니님 사실 2번 선택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약 20% 정도 1번을 선택하셨고 민소매 입을 수 있다. 1번, 2번을 떠나서 흥미로운 점은 한 분 아이디 미안이라는 분은 1.5라고 써서 보내주셨어요. 댓글로. 그래서 그 댓글을 봤더니 안에다가 민소매를 입고 겉에 살짝 자켓을 걸쳐라. 라는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사장 들어갈 때는 자켓을 살짝 입고 들어가면 되고 의사장 나와서 자기 사무실이나 다른 일 볼 때는 민소매도 멋지다라는 하이브리드 아이디어의 절충안을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아이디를 다 불러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고요.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좀 한타까운 소식인데요. LA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의 한인 베테랑 수사관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주말 밤 10시쯤 토렌스 지역인 벌몬트 에비뉴와 칼슨 스트리트 코너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한인 형사 스티브 임 씨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임 형사가 일을 맞추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발생한 응급상황으로 차량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임 형사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성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셰리프국은 운전 중에 건강과 관련된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 건강과 관련된 응급상황이 어떤 것인지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나 인명피해는 더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대변인은 갑작스러운 상황 소식에 셰리프국은 큰 충격에 빠졌다라면서 스티브 임 형사는 아동학대 및 성폭행 케이스 등을 다루는 모범적인 형사로 26년 경력의 아주 베테랑이었다라고 안타까움을 설명했습니다. 스티브 임 형사는 아내와 함께 슬아의 5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슬픈 소식은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매일같이 합니다만 사고 소식은 참 끊이지를 않네요. 그런데 이제 카운티 셰리프 경관이 사망했다라고 뉴스를 해드렸죠. 카운티 셰리프라고 하니까 혹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은 이제 경찰관이 두 부류가 있죠. 시정부가 운영을 하는 폴리스가 당연히 있고요. 또 시정부보다 윗단계인 카운티 정부가 운영하는 셰리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A나 뉴욕, 시카고 등 대도시는 당연히 시정부가 크니까 자체 경찰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주 작은 도시들은 자체 경찰국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카운티 정부에서 운영하는 셰리프국에 의해서 제안이 이루어지는데 그 셰리프국에 소속된 경관들을 셰리프 또는 우리 한인들 사이에서는 셰리프 경관, 셰리프 요원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LA 카운티 셰리프국의 한인 경관이 얼마나 될까요? 한 10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도 20여 년 전에는 대부분 한국어를 구사하는 한인 경관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한인 경관이기는 해도 영어만 가능한 그런 경관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세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한 20년 전만 해도요. 이 경찰들, 일세 경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말 나온 김에 LA 경찰국 사정 좀 살짝 들여다볼까요? LA 경찰국은 모두 만 명 정도의 경관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동양계 경관은 800여 명이 있고요. 또 이 가운데 한인 경관은 200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LA 한인타운에는 한인타운만 관할하는 경찰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름하여 올림픽 경찰서입니다. 한인타운 중심부를 관통하는 길 이름이 올림픽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한인타운을 집중 관할하기 때문에 한인 경관이 당연히 집중 배치되어야 하는데요. 사실 설립 초기에는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한인 경관 수가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로 분석이 되긴 하는데요. 우선 한인 경관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2세 한인의 경우에는 한인, 한국, 한인타운 이런 거에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를 상대적으로 잘 이해할 것이다 라는 경찰국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한인타운 올림픽 경찰서에 그렇게 한인 2세라 하더라도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이들은 그런 의미를 별로 안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좀 멀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가고 싶어요 해서 타 경찰서로, 집하고 가까운 경찰서로 떠나는 경우가 최근에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이유, 이게 흥미로운 건데요. 이건 한국어를 잘 할 줄 아는 경관들의 경우에 또 많이 해당이 되긴 합니다. 한인타운에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업무상 애로 상황을 자주 겪는다라는 게 그들의 이유입니다. 아는 사람이 많으면 근무하기 더 편하고 더 재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같은 한인끼리 좀 봐달라 라는 식의 뭔지 아시겠죠? 같은 한인끼리 좀 봐주세요 라는 식의 무리한 요구들로 올림픽 지석 근무를 꺼리는 한인 경관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가 전한 얘기를 전해드릴까요? 말까요? 네, 전해드릴게요.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한인 경관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이거 예를 든 게 아니라 사실이 있는 예입니다. 사실 이런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인 경관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는데 아내를 때린 남편이 아 같은 한국 남자끼리 이것도 이해 못합니까? 라면서 되레 큰 소리를 치더니 그 경찰관이 무례하다면서 해당 경관에 대해서 경찰서에 민원을 넣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경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게 있든 없든 여하튼 여러 건의 민원이 제기되면 승진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타지서를 지원하는 한인 경관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마찬가지로 실제 예입니다. 친구의 아들이 경찰인 것을 알고 난 뒤에 그 관계를 앞세워서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간단한 경범죄로 인해서 티켓을 떼면서 좀 봐달라고 때려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경찰서 내부 기밀 한 가지 좀 급히 알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그런 걸 요구하는 한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한인 경관들의 경우에 아무래도 한인들끼리 아는 사람도 많고 상대해야 할 사람들이 많는데 그 연로한 분들이 또 자기보다 많잖아요. 젊은 경관들은 2세 경관들로도 젊고 한인 사회에 계신 분들은 또 좀 나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 경관들이 난처해야 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한인타운 관할이 아닌 곳을 선호하고 또 한인타운 관할서에 배치받은 후에도 얼마 못 가 전근을 요청하는 한인 경관들도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요 뉴스 또 지금 방금 전해드린 요 뉴스 또 오늘 댓글에 많이 달리겠네요. 뉴스 듣고 나온 다음에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자, 엊그제 월요일은요.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를 추모하는 기념일이었죠. 그리고 연방 공휴일이었습니다. 마틴 루터킹 기념일을 맞아서 보스턴에는 새로운 조형물이 하나 건립되는데요. 이게 좀 모양이 이상하게 좀 선정적인 느낌이 든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공개된 포옹이라는 주제의 이 조형물은 포옹 허그 이 조형물은 7미터 가까운 큰 높이의 청동 조형물로서 제작비가 무려 천만 달러 이상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형물은 뉴욕 브루클린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 헹크 윌리스 토머스라는 사람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4년 마틴 루터킹 목사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직후 부인 코레타 킹 여사와 감격적인 마음으로 포옹을 하는 장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왜 선정적인 느낌이 난다라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실제로 미국 언론에서도 이 조형물을 건립한 관계자들에게 일부 사람들은 이 모양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놓고 생방송에서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스턴 관계자들에게. 그 영상도 잠시 보실까요? 그 영상도 잠시 뵙겠습니다. 상관없는 전화를 주지 못하는 것, 그는 경우도 좋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도 좋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고등학생들도 하는 거, 그는 이런 시각을 하고요. 어떻게 할지? 나는 평소에 대한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긴장을 하고 내게, 내게, 이마, 나는 artist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들을 위해 여러분들은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요? 헹크라는 예술가는 제작을 의뢰받을 때 킹 목사님의 생간 소망인 사랑과 비폭력을 주제로 담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데 사랑과 비폭력, 그런 느낌이 나시나요? 이 조형물을 보면서 이 조형물은 킹 목사 부부의 모습에서 몸통과 머리 부분 등은 생략한 채 손과 팔 부분만 갖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쭉 둘러보실래요? 어떠세요? 사랑과 비폭력이 연상되는 멋진 포옹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글쎄 도대체 어떤 형체인지 잘 모르겠네? 다소 좀 징그럽다는 느낌도 들고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징그럽다 못해? 진짜 얘기하는 대로 선정적인 그런 느낌이 나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요, 징그럽다, 선정적이다 그런 걸 떠나서 이 조형물을 멀리서, 그것도 좀 공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나마 그게 무슨 포옹 장면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도는 가질 수 있겠는데 이게 실제로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큰 조형물 가까이에 다가가면 뭐가 보일까? 이게 너무 커서 가까이에 가면 뭐가 뭔지 분간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서는 그런 느낌을 못 느끼니까 멀리서 보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느끼려면 멀리서 또 이것보다 더 높은 무슨 관람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바라보면 좀 볼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저 예술적인 면보다는 저는 현실적인 면에서의 의구심을,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대학교를 1위, 2위, 3위 이렇게 순위로 매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과연 의미 있는 일일까요? 한국의 대학을 보면 1위는 서울대, 2위는 글쎄요, 연대, 고대 대충 그 정도는 생각하실 텐데 사실 이게 한 대학 안에도 수많은 다른 과가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필요 없이 그냥 퉁 쳐서 1등학교, 2등학교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물론 있어 보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미국에서 1위 대학은 어느 학교일까요? 하바드? 네, 그렇다고 치죠. 그럼 하바드에서 제일 좋은 과는 어디일까요? 법대? 의대? 뭐 어디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텐데요. 명문 하바드 의대가 미국의 유력 대학 순위 평가를 거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바드 의대는 언제 성명을 발표하고 하바드 의대가 앞으로는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라는 데서 발표하는 최고의 의대 순위 조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바드 의대 측은 US 뉴스의 대학 순위 평가에 대해서 철학적인 우려를 갖고 있다 라면서 사실을 호도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를 보고하는 그런 대학들에게 잘못된 혜택을 만들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순위를 매기는 데 있어서 평가 자료를 순위를 매기는 그 언론사가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그저 해당 대학이 주는 자료를 갖고 평가하는 거였다는 얘기네요. 그럼 뭐 어차피 검증 안 된 자료를 다들 제출할 텐데 무조건 자료를 거짓으로 과장해서 호도해서 잘 만들어서 보내면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사실 이런 대학 순위 평가를 거부하는 일은 그래서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봅니다. 지난해에는요. 예일대 로스쿨이 바로 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로스쿨 순위 평가에 큰 결함이 있다라면서 거부 의사를 먼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자 하바드를 비롯한 다른 최상위 로스쿨 10여 곳도 이런 움직임에 잇따라 동참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위대로는 처음으로 하바드 의대가 순위 거부 의사를 바뀐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합니다. 어느 대학이 명문대이냐를 구분하려면 한국 말고 미국 얘기입니다. 지금은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대학 평가 순위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대학이 명문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옆집 아들은 무슨 대학 들어갔는데 거기 순위 평가를 보니까 탑10에 들어가 있던데 우리 아들이 간 대학은 아예 이름도 나와 있지 않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당신 아들이 들어간 거기가 명문대학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여하튼 사람이든 기업이든 언론사든 신뢰를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며칠 전에는 제 막내 아이가 열이 좀 나면서 배가 아프다고 하길래 약을 사다 주려고 이 파빌리언 마켓 안에 있는 약국을 갔었는데요. 저는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열대에 약이 거의 싹쓸이 되고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알아봤더니 그동안 미국인들이 코비드-19 또 감기, 독감 등등으로 인해서 관련 약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했고 또 아주 일부입니다만 일부 주민은 중국 등지에 보내려고 혼자서 10개, 20개씩 무더기로 사재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CVS나 월그린 등 대형 약국 체인들은 급기야 해당 약품의 구매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감기약의 구매량을 1인당 몇 개 제한했었다는 것입니다. 월그린스는 온라인 구매 수량을 최대 6개까지만 허용했고요. CVS는 매장과 온라인 주문 모두 똑같이 1인당 2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기 환자가 이번 주 뜨면서 크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수요 역시 줄어들자 드디어 지난 수주간 지속됐던 이런 해열진통제 부족난이 많이 완화되는 추세를 지금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그린스는 이에 따라서 어제 부로 어린이 해열진통제 구매 수량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CVS는 아직도 제한 조치를 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개 사시려면 월그린스로 가셔야 되겠어요. CVS는 오늘대로 아직도 제한이 좀 있네요.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의 지역에서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감염들이 여전히 높은 상태다라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뭐 이런 것 같고 광고였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의 어떤 추억 소환을 위해서 제가 서비스의 일환으로 잠깐 틀어드린 겁니다. 어떻게 추억이 새록새록 소환되셨나요? 옛날에 저도 뭐 언젠지 기억 안 납니다만 어렸을 때 이런 광고를 많이 봤던 기억에 있어서 재미있게 추억 나눔으로 잠깐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광고인지 잘 아셔서 저처럼 살짝 웃음을 지으시는 분들은 최소한 50대 이상 근데 이게 뭐지? 하시는 분 그냥 젊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사위 레리 호건 주지사 얘기입니다. 부인이 한국계여서 이른바 한국 사위로 불리는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높은 지지율을 안고 8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어제 퇴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결과 호건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무려 77%로 나타났습니다. 퇴임할 때 보통 대통령이든 한국에 따지면 도지사든 미국으로 따지면 주지사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임기 말에 가면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채로 마무리를 하게 되잖아요. 레임덕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호건 주지사는 이 정도면 거의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압도적인 지지율을 안고 퇴임을 하게 된 겁니다. 들여다보면 그 의미는 더 대단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호건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무려 81%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68% 무당층에서는 76%의 유권자가 호건 주지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인 호건 주지사를 어떻게 된 게 민주당 성향의 주민들이 더 높게 지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공화당 유권자 지지율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이 메릴랜드 주는 민주당이 강세인 그런 지역입니다. 사실 그런 지역에서 공화당 이름표를 달고 나와서 주지사에 당선된 것 그 자체도 사실 엄청난 일을 해낸 건데요. 퇴임할 때까지 지지사가 지지율 77%의 평균 지지율을 받았다는 것. 소위 이럴 땐 그냥 편하게 요샛말로 한번 해볼게요. 소위 장난이 아닙니다. 공화당 소속인 호건 주지사는 중도 온건 성향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늘 높은 지지를 많이 받아오긴 했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2015년 첫 임기를 그때 시작했는데 첫 임기 2015년에 시작해서 재선에도 성공을 하면서 두 번의 주지사직을 8년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메릴랜드 주의 연임 제한 규정 탓 때문에 두 번까지 하고 8년 만에 결국은 법에 의해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2024년 내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공화당 잡룡 가운데 한 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미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당내에서 경쟁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를 보면 메릴랜드 주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만 전국적인 인기와는 그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아직 전국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에게 지지율 면에서는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큽니다. 현재 공화당 연방 상원 지도부가 그에게 상원의원에 출마해라 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유도 뿌리칠 정도로 당내에서는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기 대선을 노리겠다는 의향도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요. 미국에서 한국계 영부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호건 주지사는 한국계 유미호건 여사를 부인으로 두어서 이 재임 기간 동안에 한국에 대한 관심을 참 많이 표출했었습니다. 제가 뭐 한국사위 한국사위 했는데 이 말이 제가 만든 말도 아니고요. 또 뭐 한국에서만 그렇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재임 8년 내내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 호건 주지사는 그리고 며칠 전에는요. 주정부 청사에서 열린 마지막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주지사직을 내려줬습니다마는 저는 영원히 한국의 사위이며 이를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 기분 좋죠. 이뿐 아닙니다. 또 지난해에는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또 주지사를 퇴임하면서 공관에서 이사 나갈 때 나는 당연히 김치 냉장고도 갖고 갈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해서 큰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호건 주지사의 대권 도전 행보를 이제 흥미로운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만일 호건 주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 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흥분이 됩니다. 참 그나저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뭐 잘 아시는 것도 있고 못 아시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겠습니다마는 잊질만 하면 자꾸 좀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그게 걱정입니다. 그 때문에 너무 연로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에 말 실수도 좀 자주 있고요. 그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또다시 공개석상에서 사람 이름을 잊어먹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요. 연설을 마치고 돌아서다가 갑자기 허공에다 대고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어느 날은 의회에서 발언을 하다가 이미 사고로 고인이 된 의원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딨냐 어딨냐고 찾는 모습까지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다가요. 주인공이 이름을 얼버무려서 주인공에게 이름을 갑자기 얼버무려서 좌중을 무한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이든 대통령은 엊그제 고 마틴 윤터킹 주니어 목사 기념일이었잖아요. 그 기념일을 맞아서 시민단체의 내셔널 액션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워싱턴 DC에서 주관한 조찬 행사에 참석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킹 목사의 장남인 킹 3세 그리고 그의 아내인 안드리아 워터스킹도 참석을 했습니다. 안드리아 워터스킹, 킹 목사의 장남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요. 이 날은 안드리아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단상에 올라서 마이크를 잡고 오늘은 킹 목사의 며느리인 안드리아의 생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다 같이 축하해 줍시다. 라고 말하고 즉석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참석자들도 따라 부르면서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다가 왜 있잖아요. 중간에 그 이름 나오는 부분. 정작 생일 주인공 이름을 부를 때가 되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 안드리아라는 이름을 잊어버렸는지 정확하게 발음 못하고 대리 이렇게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불과 1분 전에 안드리아 생일을 축하하자고 크게 말해놓고 생일 노래에서는 이름을 얼버무려 버린 것입니다. 이를 본 일부 참석자들은 황당하다는 듯이 실소를 터뜨리는 그런 해프닝이라면 해프닝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발 단순한 해프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함께 하고 계신 당신은 진정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진짜 뭐 진정 이런 뜻으로 레알 레알 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진짜 그랬어? 그럼 아 레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뭐 레알 마드리드 할 때 그 레알 영어로는 리얼 자 영상 여기까지 함께 하고 계신 당신은 진정 레알 레알 이슈 글로벌의 찐팬입니다. 찐팬 자 찐팬들만을 위한 뉴스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텍사스주에 삼성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지난 15일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텍사스주 윌리엄스 카운티는 삼성전자 신공장 부지와 기존 고속도로를 잇는 새 도로의 이름을 삼성고속도로로 정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영어식으로 읽으면 샘성하이웨이가 되겠죠. 네 샘성하이웨이 삼성고속도로. 삼성전자의 대기모 투자에 감사함을 표시하는 동시에 향후 공장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에 170억 달러 한화로는 약 21조 원을 투자해서 윌리엄스 카운티 소속 테일러 씨의 파운드리 신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 여기서 잠깐만요. 한국 뉴스 특히 무슨 컴퓨터, 반도체, 삼성전자 이런 관련 뉴스를 듣다보면 모든 방송자 기자들이 보도를 하면서 파운드리, 파운드리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 거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파운드리가 과연 뭔지 아는 사람이 그런데 몇 명이라도 할까요? 혹시 뉴스에서 툭 하면 언급하는 반도체 파운드리라는 게 구독자 여러분 혹시 아세요? 뭔지 아세요? 많이 아신다면 정말 리얼, 레알 대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뭐야? 난 몰라.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원래는 F 발음으로 해야 돼요.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지만 그냥 우리끼리니까 파운드리로 할게요. 우리끼리니까. 아무튼 이 파운드리라는 것은 반도체 산업에서의 위탁 생산 전문 업체를 의미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짧죠? 쉽게 말씀드리면 설계, 기술 개발 이런 거는 안 하고요. 단순히 반도체 생산에만 치중하는 그런 생산 업체를 말합니다. 다시 풀면 반도체라는 것은 사실 얼마나 작은 칩에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넣을 수 있느냐. 그게 결정적인 싸움이잖아요. 그게 또 기술이고요. 그런데 그 기술 개발은 알아서 이제 개발 기업에서 다 하고 이 파운드리라는 공장에서는 주어진 매뉴얼에 따라서 그 반도체를 계속 만들어내는 소위 찍어내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 생산 공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셨죠? 이제? 자, 그럼 다음 기사를 읽어드려도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다음 기사 그냥 바로 제가 쭉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짓는 이 파운드리에는 5나노미터급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이 들어선다. 삼성전자는 현재 테일러시 인근 오스턴씨에서 10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라고 이제 뉴스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자, 뉴스가 금방 귀에 쏙 들어오시죠? 아무튼 그렇게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윌리엄스 카운티에 카운티에 대규모 파운드를 짓겠다라고 하니까 그 지역 지도자들이 아예 그곳을 지나는 고속도로의 이름을 삼성하이웨이, 죄송합니다. 삼성고속도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잠깐만 새 길로 조금만 더 빠져가 볼까요? 미국은 고속도로마다 번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잘 아는 헐리우드를 지나서 산타바바를 거쳐 샌프란시스코를 통과하는 프리웨이, 101번 프리웨이, 이걸 101 하이웨이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런데 이런 번호 외에도 그 고속도로가 지나는 구역마다 별도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 101번 하이웨이, 101 하이웨이도 헐리우드에서 벤츄라 카운티를 지나는 그 구역에서는 이름이 벤츄라 하이웨이라고 불립니다. 왜 있잖아요. 70년대 미국의 밴드 아메리카라는 아주 진짜 밴드 이름이 너무 쉽죠. 미국, 아메리카라는 이름 그룹의 노래도 벤츄라 하이웨이라는 히트송이 있잖아요. 이거요. 그리고 또 405번 프리웨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LA 공항을 거쳐서 샌디에고까지 이어지는데 이건 그래서 또 샌디에고 프리웨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지역을 따서 이름을 보통 붙이는데 이걸 바꿔서 특정 기업 이름이나 또는 특정 사람의 이름으로 붙여준다는 건 그 지역 주민들과 정치인들이 모두 또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거라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삼성의 파워를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삼성 하이웨이 얘기하다가 살짝만 샛길로 빠져볼게요 했는데 뭐 어차피 보너스 뉴스니까 조금 새끼가 한 번 더 가볼까요? 미국에서는 고속도로에만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 주역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고속도로 교차지점 즉, 인터체인지라고 하죠. 아, 한국에서는 IC라고 하죠. 그 인터체인지 지역에도 특정 이름을 부여하는데 가끔 영적인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자랑스럽게도 우리 미주 한인 이민의 선구자이신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몇 년 전 LAC의회는 LA 다운타운을 통과하는 지역의 인터체인지 그 지역을 도산 안창호 인터체인지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냥 도산 인터체인지도 아니고요. 안창호 인터체인지도 아니고요. 또 미국 사람 기준으로 본다면 뭐 챔호 앤 인터체인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써 있어요. 도산 안창호 인터체인지라고 명명했습니다. LA 한인들은 수시로 그것을 통과하면서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잠시만 함께 보시면서 선조들을 자랑스럽게 추념해 볼까요? 네, 뿌듯하셨나요? 오늘 보너스 뉴스는 텍사스에서 명명된 삼성 하이웨이 얘기를 하다가 LA의 도산 안창호 인터체인지까지 가봤네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여기 보너스 뉴스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은 더욱 특별하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